자 백이십이번 해보자 나머지 정리 같은 걸 줬네 X의 구성은 목술 큐엑스 나머지를 안 줬을 때는 일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구해야 돼 이제 마이너스 이 대입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이의 구성은 마이너스 오백 십이야 그러면 R이지 여기는 R을 지우고 마이너스 오백 십이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이런 거 큐열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컨셉을 잡는 건데 보통 X에 1을 대입을 하고 얼마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그랬었어 먼저 확인을 해보자 큐 일은 요거지 요거 그치 그럼 큐 마이너스 일은 부호가 막 이렇게 교대로 바뀌었지 실제로 쭉쭉 써서 이제 넣어보면 확인이 가능할 거야 이렇게 보호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식으로 바뀌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럼 둘이 지금 빼야 되겠지 빼야 돼 빼보면 큐엘 빼기 큐 마이너스 일은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요 결국은 요 둘이야 둘 그러면 양변을 이로 나눠서 이제 정답을 뽑아낼 수 있겠지 먼저 이 위식에다가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해 볼 거야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일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일을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일을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를 빨리 대입하자 대입할 것도 없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구해서 이제 구해보자 3Q1은 이왕을 통해서 513 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Q1은 3으로 나눠서 171이 되겠지 두번째 요것만 이왕하면 되지 여기는 Q-1은 511이 되겠네 우리는 둘이 뺀 값이 매우 필요하거든 빼보면 이제 음수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맞지 얼마지? 511에서 반대로 171을 빼면 4 4니까 뭐 340이 되겠네 마이너스 340이예요 이게 마이너스 340이니까 양변을 2로만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70이란 답을 알게 되겠지 어렵진 않지 자 그 다음 걸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야 이거 반갑지 뭘 구하란 소리야 이식을 Q? 이를 구하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희한하게 돌려서 써놔 자 그럼 나머지 정리 쓰면 이제 해결이 될 거야 x의 20제곱 2x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x Q x 2차식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를 구해야 돼 말 안하면 항상 구해야 돼 그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수분에 이렇게 되지 그래서 x에 0 한번 대입할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먼저 좌변에 0을 넣으면 5가 되고 우변은 2만 남지 그럼 다시 마이너스 1로 보면 1 빼기 2 플러스 5는 여기는 여전히 0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럼 어차피 b가 5니까 여기 사라진다 치고 a는 뭐 1이 되겠네 그러면 다시 이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5가 되지 x 플러스 5 기억해놓고 지우자 자 끝났어 우리는 뭘 목적으로 했어 Q1을 위해서 이런 사전작업을 했고 이제 1만 집어넣어서 끝내면 돼 이렇게 2 Q1 플러스 6 그래서 2 Q1은 여기가 8이지 이거 넘어가면 2가 되지 Q1은 뭐 1이다 정답을 손쉽게 찾게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야 내가 구해야 될 식은 상수항을 포함한 무든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x 에다가 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아니 아니 x에 2를 대입한 어떤 그런 함수감만 구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안 잊으면 돼 자 124번이야 자 첫번째 가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 이런 것 밖에 없어 F-3이 뭐 2다 요 정도야 두번째 어 이거 해본 것 같다 마프 아 고생해서 했었나 옛날에 누가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한 친구가 물어본 건가 자 어쨌든 목과 나머지가 같대 근데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일까 1차겠지 상수항도 가능하지만 1차일 거야 둘 다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 몫을 Q-X로 쓰려다가 아 같이 똑같은 식이다 그런데 1차식이다 라는 힌트 때문에 요렇게 쓰는 게 좋다 라고 해서 몫과 나머지가 똑같다 자 그러면 응 그나마 힌트 여기 또 있지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또 줬네 흠흠 이건 왜 줬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자 어쨌든 뭐 요거 할게 이거 밖에 없거든 지금 그럼 F-3은 0되고 뭐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지 그게 2래 그럼 B는 뭐 3A 플러스 B겠지 자 이런 식 하나는 구했는데 어떤 작업을 더 취해야 되나 보네 음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눠보라고 그럼 나머지는 2차식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긴 할 건데 뭘 뜻하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찌됐든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여기다 넣어서 뭔가의 조치를 취해 보자 어렵네 F-3은 X 플러스 3의 제곱 아 꼴이 보이지 문제 많이 풀어본 애들은 보여 이런 게 뭐가 보여 그래서 여기 또 숨어있잖아 즉 이 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는 플러스 2는 왕따 시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그대로 써야지 별 수 없잖아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분배를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해 보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의 AX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이렇게 되겠지 됐지 좋아 그러면 이 F-X를 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 여기 구했잖아 이미 그렇지 얘로 나눴는데 얘가 몫이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2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꼴을 갖췄거든 이거를 RX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인수라도 뽑아낼 수가 있었네 그러니까 직접 요런 식들을 빨리 넣어봐야 돼 그럼 이제 R0을 구하자 R0은 이따 0 대입한 거거든 0 대입해 보면 18 R 플러스 3A 플러스 2고 R-2 써보자 R-2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앞에 건 1이 되면서 2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4가 되고 3A 플러스 2 20하고 A 플러스 4가 문제여서 같다고 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항에 보면 2A는 마이너스 십육 A는 마이너스 팔이 됐어 A가 이제 다 구해지면 이제 이 문제는 솔직히 종료가 된거지 A가 마이너스 팔이래 그럼 진짜 Fx는 아이고 공간이 이렇게 없네 지우고 쓸게 마이너스 팔이었어 그럼 Fx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이니까 83 24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8이었어 이렇게 되는거지 결국 우리는 F-4를 정답으로 찾아주면 돼 여기는 뭐 1이 되겠고 신경 안쓰고 여기 마이너스 4 들어가면 10이 되겠네 10 그 다음 것도 10이 될거야 그래서 정답은 20 하고 나오겠지 쉽네 어려울까 자 그 다음 125번 125번은 개념을 위해서 한 섹션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3 나머지구나 Qx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F1은 뭐야 그 다음에 다항식 Fx를 3차식으로 나머지 정리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서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고 싶은데 이제 나머지 여기에 적힐 나머지 몇 차식을 써야 돼 지금 2차식을 써 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평범한 요런 2차식으로 쓰면 절대 못 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을 만약에 방금 여기 써놓은 2차식 요걸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나눌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2차식 요놈의 식기를 같은 같은 Fx기 때문에 얘로 한번 더 나눠보자 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럼 얘는 요렇게 적히거든 같은 동차수기 때문에 얘로 나누더라도 몫은 A 상수겠고 나머지는 뭐야 여기 있네 여기 X 플러스 3으로 적어줄 줄 알면 돼 따라서 이제 마무리는 이걸로 한다고 그랬지 진짜 중요해 이거 F1은 싹 사라지고 1 대입 했더니 A 플러스 4인데 그 값이 5라고 했어 문제였어 따라서 A는 1이 됐고 드디어 요 Rx를 알게 됐지 Rx는 A가 1이니까 그냥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전개할 필요는 없지 우리는 R3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3을 대입해 보면 1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7 보여지지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아플할 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자 백이십육 음 두 개의 나머지 정리가 나오고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차식을 찾아라 또 누가 물어본 것 같다 그래 자 어쨌든 나머지 정리를 요줄까지만 한번 써보자 자 Fx를 이수분해 하면 쓰는게 유리해 얘로 나눴고 목숨 뭐 대충 있다고 치고 나머지는 이거래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써보자 당연히 여기까지 써야겠지 어 x-3 x-4 q2x 나머지는 x-1 마지막 fx를 3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3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3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목숨은 뭐 q3x 나머지는 몇차식 적어야돼 뭐 2차식을 써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뭘로 할까 방금 위에 문제 푼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 써져 있을 2차식을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더 나누어 볼라고 해 동차수니까 그럼 또 목숨에 2로 잡힐 거야 상수 그리고 얘로 나눴다고 했고 나머지는 같은 fx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똑같은 나머지가 나와야 당연한 거지 그치 만약에 얘로 나눈다면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얘도 나눠져 그리고 여기도 나눠지고 뭐 나머지 이거 딱 잡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요거 특이한가 즉 f4가 얼마냐 라는 건데 4 넣어 보면 사라지고 얼마야 3이지 그럼 이제 이걸로 마무리 하는 거야 또 똑같이 f4는 쭉 사라지고 4 넣어보면 4 넣어봐 2 1은 2니까 2에 2 4 넣어봐 12 빼기 7이니까 플러스 5지 그걸 위해서 3이라는 거 얻어냈고 요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식은 결국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전개만 끝나지 누가 전개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은근히 재력소만 크더라고 8x 이렇게 이렇게 정답은 여기 있네 3번이 되는거지 재밌지 그 다음에 127번 또 가보자 이번엔 뭐 4차 식으로 나누고 있어 음 뭐 여기서 건져먹을 거 뭐 밖에 없다고 했어 f1은 뭐 11이다 정도 밖에 없어 자 또 출발해 보자 fx를 자 이 4차 식으로 나온 나머지 정리 문제 그럼 나머지가 몫이 잡히고 나머지는 몇 차씩 써야 돼 3차 이하의 식을 쓸 거게 3차 대충 3차식이기 때문에 이 3차식을 잠시 동차수 인재로 한번 더 나눴다고 생각을 해 보자 그럼 얘 여기는 나눠 떨어지지 그럼 여기까지만 나누면 몫은 대충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상수형으로 잡혀 몫이 여기는 몫이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 fx를 나눈 거기 때문에 뭘로 얘로 나눈다고 했어 여긴 나눠졌고 여기도 일부 나누고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 그럼 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써먹으면 돼 f1은 0 되고 여기 1 넣으면 6에 2 빼기 1이네 그게 11이니까 a는 2가 됐고 그러면 여기 요식이 rx인데 요렇게 써지면 이제 정답이 어느덧 나와 버리지 얼마 넣으면 돼 2를 집어넣어 r2는 2 곱하기 이게 8 되니까 13 플러스 4 빼기 4 되고 정답은 여기 26이다 이거 쉽지 자 128번 가보자 253을 254로 나눠거래 그것도 무려 11번 곱한 수를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253은 몇 개가 곱해져 있어 11개가 곱해져 있거든 이렇게 근데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몇 번 곱해져 11번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한 나머지가 남겠지 마이너스 1이 한 나머지로는 쓰진 않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 250 3을 나머지 라고 적어주면 되지 왜 254로 나누는데 253이 나눠진다고 봐봐 그러면 1로 나눴다 치자 그럼 진짜 나머지 마이너스 1 나오거든 요만큼이 나머지로 있었을 때도 마이너스 1이 나머지 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수업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자 그 다음에 2번 7로 나누래 그럼 나눌 수 있는데만 나누면 돼 여기는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데 그럼 나머지 끼리만 곱해보면 얼마야 1이지 여기도 그러니까 1에 100승이란 소리야 나머지 끼리만 계산하면 왜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눠 떨어지는 거 신경 써 안 써 안 쓰거든 즉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나머지 1은 100번 곱해질 거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못 나누는 것만 쓴 거야 7로 나눠질 수 있는 모든 수들은 다 저쪽으로 치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몇 번 더해져 그치 여기까지가 100개고 101개 더해지네 이 나머지를 모아놓은 이 찌꺼기를 모아놓은 101만 7로 나눠보면 돼 그치 그럼 7 4 28이니까 나머지는 3으로 남는 거지 되게 쉽지 자 그 다음에 예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뭐 어렵지 않네 또 그치 그러네 음 어떻게 해볼까 이거는 뭐 치환을 해서 하기는 해 근데 치환에서 하는 건 뭐 답지 같은 거 찾아서 배워 그냥 선생님 같으면 음 이게 10이 100개 아니 10이 39개인데 이렇게 해볼래 선생님 12개 12개 12개씩을 잘 추려볼래 선생님 같으면 그러니까 어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100이지 이것도 100이고 이건 얼마야 딱 10000이거든 14개가 10000인데 이게 또 얼마인지를 여기서 살짝 계산을 해보면 100 빼기 1 곱하기 100 더하기 1이지 그러면 10000 빼기 1이니까 9999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을 9999로 나눌 건데 이 14개만 나눠봐도 얼마가 만인데 9999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아 여기서는 나머지가 얼마 발생 1이지 즉 10의 4제곱을 9999로 나눌 때마다 나머지가 1이 생겨 그럼 여기에 또 10의 4제곱도 나머지가 얼마가 생겨 1이 생겨 10의 4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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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명히 몇 개 있겠어 9개 정도 있고 10의 3제곱 정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요거는 다 나머지가 1이라 1씩 모아서 곱해봤자 얼마야 1이거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찌꺼기 모인 2를 얘랑 곱해주면 얼마가 돼 그렇지 1000이 되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 체크하면 돼 수업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130번 fx-2가 x제곱-9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건 헤드도 너무 쉽다 자 나머지 정리부터 쓰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서 쓰는게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식들이 있지 어 요걸로 나누기 때문에 나눠 떨어진 데게다가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얼마가 돼야 되는 식이야 이게 0이 되겠지 즉 f3-2는 0 f-3-2는 0 이니까 f3이 2 거나 f-3이 2다 라는 걸 나머지 정리를 써서라도 빨리 얻어야 돼 그러면 요거에는 통상적으로 얼마를 집어넣고 싶어 죠 그렇지 4나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지 그럼 x에 먼저 4를 그냥 대입을 해 봐 대입해 봐 그럼 바로 f3이 돼 버리거든 여긴 쭉 사라지고 방금 x에 4 대입 됐어 4 그러면 4a 플러스 b가 되지 그게 이제 2라고 됐어 또 얼마 넣어보고 싶다 그랬어 마이너스 2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오히려 f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긴 쭉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또 2야 그럼 바로 빼 그러면 6a는 0 a는 0 b는 2가 되겠지 여기는 없어진데 이것만 남는데 나머지는 얼마야 2라고만 해주면 되는거지 두기 쉽지 자 그다음 131번 131번 131번은 뭐 이것도 뭐 그냥 귀찮을 뿐이 문제야 얘로 나눠 떨어지고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질 때 그니까 선생님은 바로 넣어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그런데 이제 이해가 좀 더 뒤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나머지 정리 잘 모르겠으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푸냐면 모든 문제를 아는 것처럼 풀어줘버리면 또 억울할 수가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봤어 얼마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 대입해야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냥 요거야 여기 까지 써놓자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나 음 1-px 또 요렇게 인수분해볼까 이렇게 또 나눠 떨어지나 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고 싶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고 싶네 그러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럼 1 빼기 p-1은 0이 되니까 여기다 정리해야겠네 p-2는 마이너스 4고 p-1은 1이고 또 얼마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 1 빼기 p-3은 0이 되지 그럼 여기다 p-3은 1이라고 써놓고 몇 차식 3차식이 3차식이야 3차식이야 3차식 이렇게 끝내는 거였구나 이렇게 끝내는 거네 요구를 굳이 나머지 정리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됐었어 여기 그러니까 어차피 요건 필요도 없는 값이네 이거 치우도 돼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거 몇 차례 3차지 그럼 여기는 여전히 3차인데 이쪽은 그럼 몇 차이야 같은 식입니다 그럼 여기도 3차겠지 그럼 여기 몇 차항 곱해져야 돼 나노 떨어지니까 당연히 1차항이고 그 1차항을 대충 이렇게 쳐박아 놓고 이쪽에서 구해진 이 두 값을 빠르게 뭐 해 봐 찔러 넣어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형태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p-1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고 여기 1 되니까 신경이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되네 근데 여기 1이니까 얘는 3이 다 적어놨어 또 p-3은 마이너스 3 넣었어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긴 여전히 1이 되네 마이너스 3a 플러스 b고 이게 1이니까 7 되네 7 그럼 빨리 빼 그럼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게 2가 돼서 넘어가니까 b는 1이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이제 식이 얼추 잡혔어 결국 p 얼마만 넣어보면 된대 2 넣어보자 이렇게 2 넣어보면 4니까 16 2a 플러스 b인데 여기 준비되는 a와 b가 있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1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라 마이너스 3이고 16이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48이 되고 요거 2항 5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4가 되는거지 자 그 다음 132번으로 가자 이건 선생님이 그 어플 교과서에서 나왔을 때 여러가지 애들을 많이 들어줬어 충분히 들어줬어 정말 많이 들어줬어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식 fx 가 이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갔대 그럼 fx 는 어떻게 써진다 속태도가 좋았던 친구들은 이거 기억하지 다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식을 쓴 다음에 아몰랑 줘야지 왜 얼마인지 모르는데 일정한 값을 같긴 같는데 같아지니까 그럼 이제 요걸로 끝내는거지 왜 f1이 0이란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그럼 f1은 1 대입하자 3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됐지 OK는 3이 되겠네 여기를 지우고 얼마 쓰면 돼 이제 플러스 3을 적으면 되고 f3을 구하라니까 이제 f3으로 마무리하는거지 이렇게 5 3 1 3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됐지 쉽지 133번이야 자 이번에도 아이고 너무 똑같다 그치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줬네 음 값을 두개정도 작게끔 유도를 하고 있네 좋아 감이 오지 자 먼저 요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라는건데 이렇게 썼어 음 3차 시기 3차 시기 이 값을 비가 되게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의 식처럼 된 거란 소리야 그럼 이제 이 준식으로 이제 무언가를 찾아내면 되지 나머지 정리 써보면 fx는 그러면 xx plus 1 이렇게 쓰는법을 이해를 해야되는데 이게 감이 진짜 촉촉하게 살아있어야돼 보통 이 대입한 값들이 똑같잖아 그럼 요런 데를 X로 바꿔서 식을 이렇게 써봐야 돼 중요해 그리고 2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0이 되게 한쪽 식을 정리를 해줘야 말이 되고 그 값이 아까처럼 K라든지 B라든지 이렇게 줘야 된다는 소리야 자 어쨌든 나머지 정리 이어 받으면 F0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빠르게 넣어야지 위식에 그러면 F0은 되버리네 0 0 0 들어가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B지 그게 마이너스 10이래 두번째 F-1도 얻어낼 수 있거든 그럼 0 되고 7이네 7 그럼 또 위에다 넣어야지 F-1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서 얼마야? 24네 마이너스 24 대신 마이너스 24 A 플러스 B가 되는거지 그럼 요게 얼마야? 7이라고 해서 7 그럼 8이 되겠지 연립방경식 보일거야 그럼 빨리 빼야지 그럼 18A는 마이너스 18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A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 6이 되지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FX식을 완전히 갖췄어 그대로 써보자 A가 마이너스 플러스 B 그럼 얼마야? 대입하래 요거 대입하래 그럼 F-2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2 넣었어 요거 쭉 곱해주면 플러스 60 되겠네 60 그리고 4 빼니까 56이고 얘 넘어가니까 빼기 2가 돼서 정답 이렇게 54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좀 뭔가 또 산수 실수 한거 같아 선생님 지금 산수 실수를 또 한거 같아 마이너스 1이면 아이고 실수 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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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A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 플러스 6이라서 넘어가면서 P가 마이너스 16이 돼야 돼 아휴 요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좀 진짜 실수가 더 많아진 거 같아 붙죠 그러면 식이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지 여기만 수정하자 수정한 부분만 빨간색으로 기록을 해 볼게 이렇게 지우면서 여기 마이너스 16이야 여기도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 다시 여기 아까 60이었고 빼기 16이었지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가 더 됐지 60 빼기 18이니까 정답은 42 맞을거야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진짜 아까도 막 틀리고 그랬지 않을까 싶고 틀렸으면 꼭 말을 해주길 바래 자체 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를 X-N으로 나눠보래 그랬더니 나머지가 이거래 뭐예요 이 쉬운 문제는 요런거 1차식으로 나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러네 뭐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네 그니까 대충 나머지 정리를 한번 써줄까 F-N이 2N 제곱 빼기 N이란 소린데 그치 맞지 이거 써줘 됐지 근데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적용이 된데 그럼 F1은 F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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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뭔지 알겠다 이런식으로 쓰는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 하자 Fx는 그럼 이렇게 써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끝났지 끝나 버렸어 뭔 말이야 진짜 1 넣으면 되잖아 2 넣어도 성립 되잖아 3 넣어도 성립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 2, 3을 넣어도 무조건 성립될 수 있는 이런 식들을 뒤에 나머지로 써주라는 소리야. 이 꼴이 나머지라는 의미일 뿐이군. 그럼 F4는 3, 2, 1, 16이니까 32 빼기 4가 돼서 6 플러스 28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34가 되는. 가벼운 문제지. 자, 난 135번 일단은 6번까지만 하고 선생님도 이제 쉬어야겠어. 1차 이상의 두 당식 FX, GX에 대하여 두 식이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각각 얼마 식이 된다? 0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써 놓은 거야. 그럼 3, 3, F1 플러스. G1은 뭐 0인가 봐. 또한 여기다가도 2를 대입해보면 0이니까. F1 플러스 G1 빼기 4가 0인가 봐. 거의 연립방정식이지 갑자기. 그럼 빼봐. 그러면 2, F1 플러스 4가 0이고. 그럼 F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이쪽에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네. G1은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보면 6이 나왔을 거야. 자, 그러면 첫번째 거 확인하자. 요거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한 거야. 또 2를 대입을 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3, F1 플러스 G1인데. 위에 보이지? 지금 준비해놓은 시험. 요거. 그럼 요게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6이 되는데 0이 되네. 그 말은 나눠떨어진다라는 의미야. 두번째도. 음,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확인해보는 거야. 즉,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나눠떨어지는 거지. 뭐, 2를 대입했어요. 결국 F1 플러스 G1인데 0이 아니라 얼마야. 4가 되거든. 나머지가 4야. 틀린 거야. 마지막 디귿. 얘를 대입하면 나눠떨어지냐라는 건데. 그래.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2를 대입해보면 여기는 0이 되기는 해. 또. 여기도 2를 대입해보면 0이 되기는 해. 그런데. 2차식으로 나눈 거라. 과연 이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음. 되겠나? 저 식을 이제 나머지 정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문제가. 음. 나머지 정리 자체가. 그러니까. 요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대충 QX. 플러스 AX 플러스 B잖아. 그치? 그러면 1을 넣었더니 0이 되거든. 그럼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소리이긴 한데. 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고. B는 마이너스 A고. 그럼 요거를 지운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적어보죠. 그럼 요 식은 다시 A로 살짝 묶이면서. 이렇게까지 써지겠네. 그치? 음. 그러면 하나씩 지울 수가 또 있는데. 여기도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가지긴 가질건데. 그렇지. 얘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음. 얘 가지고 있겠지. 여기에. 여기 어딘가에. 그치? 음. 여기도 어딘가에 가지고 있겠네. 얘도.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만 0이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얘도 0이 됐고. 얘도 0이 됐어. 뭐를? X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됐잖아. 그 말은 이제 X 마이너스 1을 하나씩 이렇게 지운다 해도. 여기 있는 거 하나 지웠다고 치자. 그럼 여기도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럼 다시 1을 넣어보면. 또 G1이 6이니까 또 여기가 0이 되거든. 그럼 여기도 0되고. 그럼 A만 남는데 A도 얼마다. 아 0이라는 말이 되지. 그래서 B도 0이니까. 결국은 나머지 꼴 전체가 0이 된다. 3번도 맞다라고 봐야 된다는 소리야. 자 136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 3차씩 있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Fx는 F2는 0이래. 이 넣어보자. 위에다가. 그럼 F2만 남네. 진짜로. 그럼 4G가 얼마다고 0이라고. 그럼 G2도 0이지.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요거를 봤을 때. G-2는 10이라는 거 적어놔야 되겠지. 그럼 또 얼마 넣어볼까.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아. F2, 3차식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다. 서로가 서로를 인수를 체인지하고 있네. 그치. Fx가. 그래. 그니까 여기에 1을 넣었더니. 아우. 실패롭게. 아니겠네. 그니까. F2도 0이고. G2도 0인데. 살짝 여기다 1 넣어보자. 1 넣어보면 좌변은 0이지만. 이렇게 되거든. 그럼 G1이 또 0이네. 또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2가 0인데. 그럼 F 마이너스 2가 0이지. 그럼 Fx는 벌써 0이 될 만한 값을 몇 개나. 이렇게 두 개나 찾아 놓은 것처럼 됐지. 그럼 F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아몰랑 하면 돼. 그 다음 Gx도 쓸 수가 있어. Gx도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두 개 정도 찾아 놨거든. 여기도 아몰랑 하면 돼. 왜? 3차식이랬어. 그런데. 대하여기 또. 이쪽은 주손먹으라 이 말이네. 즉.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B인데. 그게 12래. 여기 12니까 약분되고 1이지. B는 이제 3이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Gx를 확정할 수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G 마이너스 3이 이제 0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얘가 0이 돼 버리는데. 여기도 같은 식이니까. 아아 F 마이너스 3도 0이 되는 거지. 결국은 아아 A도 아몰랑 했던 놈도 여기가 3이어야 F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지. 다 구했어. 결국은 F3은 3 대입해야지. 5, 1, 6이 되니까. 30이고요. G4는 여기다 4 넣어야지. 3, 2, 7이 되니까. 6, 7에 42가 된. 정답은 72 하고 써줘야지. 숫자도 써지네. 자. 내일도 파이팅 해보자. cow yap. 저쪽은 lose allora.